수학의 답,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10개의 제비 중에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제비 뽑기구나. 그런데 차례로 제비를 뽑는데 당첨 제비를 2번 뽑으면 선물을 받는데요. 2번 뽑으면 선물을 받아. 그런데 최대 3번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네. 예를 들어서 딱 2번밖에 뽑을 기회를 안 줬는데 2번 다 당첨 제비를 뽑기 좀 어렵죠. 그런데 3번까지는 뽑을 수 있어. 그중에 2개가 당첨되면 되는 거야. 꺼낸 제비는 다시 넣어요. 그나마 조금 낫다. 선물을 받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우린 첫 번째.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첫 번째 생각할게.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는 느낌은 어떤 걸까라는 거야. 우리가. 3번까지 뽑을 수 있지만 처음에 하나 뽑았어요. 오 당첨 됐어. 다시 넣죠. 2번째 뽑았어요. 오 또 당첨 됐어. 2번 됐네. 그럼 뭐야? 선물을 받는 거야. 그쵸? 아 결국 2번만에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쵸? 2번만에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3번만에 받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뽑았어요. 근데 아휴 꽝이다. 어떻게 어떻게 두 번밖에 기회 없네. 오 당첨. 다시. 오 당첨. 이러면 3번 중에 꽝 당첨 당첨되면 3번 안에 2번만 당첨되면 되니까 이것도 당첨되는 거예요. 그쵸? 선물 받는 거죠. 결국 3번만에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만에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처음 뽑았는데 당첨 제비고 두 번째 뽑아도 당첨 제비면 두 번만에 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10분의 2에요.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그쵸? 그리고 두 번째도 뽑아야 돼. 당첨 제비를. 근데 다시 넣는다 그랬으니까 처음과 나중에 확률이 어때? 같죠? 결국 25분의 1이죠.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 이게 두 번만에 받는 경우예요. 이건 괜찮은데 이제 세 번만에 받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이렇게 당첨 당첨 뽑고 꽝 뽑으면 세 번을 했는데 두 번 됐으니까 세 번에 받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함정이에요.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에서 선생님이 더듬었어. 뭐라고요? 세 번만에 받는다라는 말이 당첨되고 당첨되고 꽝 뽑으면 세 번 했는데 두 번 당첨됐으니까 이건 받는 거예요. 세 번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두 번 뽑는 순간 세 번째 뽑을 일이 없어요. 두 번 당첨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써서 많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세 번만에 받는 경우는 처음에 당첨 뽑았는데 두 번째 뭘 뽑아야 돼? 꽝을 뽑았어. 조마조마. 마지막에 뽑았을 때 다시 당첨. 이래야 세 번을 다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또 하나는 뭘까? 처음에 꽝. 근데 그 다음에 당첨. 세 번째도 당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 번만에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 써볼까요? 처음에 당첨 10분의 2. 그리고 두 번째 꽝. 10분의 얼마? 당첨되비 두 개니까 꽝은 8개. 세 번째 당첨 10분의 다시 2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꽝. 10분의 8. 그리고 당첨. 10분의 2. 그리고 당첨. 10분의 2. 이걸 갖다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일단 첨분의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약분을 좀 해볼까요?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계산해 보면 125분의 4예요. 아래 것도 똑같이 식이 지금. 그죠? 단지 순서만 바뀐 거야. 그죠? 꽝이 가운데 있고 꽝이 앞으로는 것밖에 없으니까 125분의 4.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받을 확률은 두 번만에 받거나 또는 더해야 되겠죠. 세 번만에 받는다. 125분의 얼마? 8.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더하죠. 결국 125분의, 이거 통분해 보면 125분의 5니까, 그죠? 125분의 5 더하기 8은 13.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는 문제죠. 자, 오늘 수학의 답.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 아, 제비 뽑기 다시 넣는 경우는 처음과 나중에 확률이 같다. 단, 세 번 중에 두 번만 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당첨, 당첨, 꽝은 세 번이 아니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